안녕하세요. 모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6일 이번 영상에서는 캐시우드가 이제 막 매수한 주식 3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했고 왜 매수했을까요? 자 여기서는 로블록스, 로쿠, 소피가 나오네요. 3주식 모두 2023년에는 시장을 앞섰지만 올해 현재까지 20에서 34% 하락해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수익, 예약, 사용자 추세 변에서 강력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2024년에는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키포인트 알아봤고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널리 추종받는 성장투자자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어떤 주식들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로블록스, 로쿠, 소피, 테크놀로리스 이 세 가지를 매수한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로블록스입니다. 지난해 랠리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수가는 계속해서 IPO 가격 아래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IPO 가격보다 낮게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최고 수준보다는 현재 74%에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최근 성과는 예약이 25% 급증하면서 최근 분기 매출이 30% 증가했고 일일 평균 활성 사용자는 작년보다 22% 증가한 7,150만 명에 달했으면 플랫폼에서 보낸 총 시간은 21% 증가는 이러한 성장과 일치하므로 로블록스는 계속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월간 유니크한 지불자 수는 18%로 약간 증가했고 그렇지만 거래를 지금은 중단할 수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성장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요. 로블록스는 주로 젊은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변덕스러운 사용자층의 공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는 강력하지만 수익은 여전히 압박 포인트입니다. 로블록스는 올해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개방형 플랫폼이 2027년까지 조정 수익을 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향후 3년 동안 많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한 첫 3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드는 분명히 로블록스 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그 모든 펀드 포지션을 통틀어 여덟 번째로 큰 보유자산입니다. 차트 보자면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죠. 아직 역배열이 완전히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좀 뒤로 가서 보면 일단 횡보 상태로 보인다. 캐시우드 주식 중 특징의 하나는 정배열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익을 재분배해서 이 횡보하는 주식에 묻어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횡보하는 중에 여기서 성장성이 확인되고 여기에서 상승을 하면은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현재 이 삼성전자 차트에서 보듯이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이평선을 가로지르는 장대양봉이 나오면 여기서 크게 또 상승할 수도 있고요. 이 삼성전자는 보니까 이 도지가 3개가 생겼네요.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석별형 도지로 하락의 신호텅일까요? 일단 성과는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 로쿠 올해 로쿠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했지만 2014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진한 재정 업데이트와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으로 인해 이 주식의 가치는 올해 시작부터 보면은 3분의 1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로쿠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한 걸 볼 수 있네요. 세계 최초 스트리밍 서비스 허브는 여전히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8성 개정수는 14% 증가한 8천만 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여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수익화는 2023년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었습니다.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었고 우드는 로쿠 매도가 시작된 이후 이 회사 지분을 추가해왔습니다. 현재 로쿠는 아크에서 네번째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러면 이런 주식 안 사겠는데 아크 팀은 소신대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급등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니까 여기도 일자행보 지금 두 번째로 일자행보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쌍봉 나온 거죠. 쌍봉에서 투자 요령은 추세선을 그려서 추세선을 하락할 때를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고 이 봉우 모양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만약에 여기서 하락했을 때 아 끝인가 절망을 했지만 이렇게 다시 상승했을 때는 여기서 쌍봉우 모양을 보고 팔았어야죠. 근데 또 기업하고 사랑에 빠지면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파이 테크놀로지 로쿠와 마찬가지로 소파이도 작년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뱅킹 및 핀테크 제공업체는 2024년 현재까지 두 자릿속 감소율로 로쿠 및 로블록스의 하락률에 합률했고 이는 아크인베스트 30번째로 큰 포지션입니다. 소파이는 최근 분기에 1분기에 보고된 수익성을 달성했고 소파이 개장을 가진 사람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44%나 증가했습니다. 소파이는 형 3년 동안 연평균 20에서 25%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 문제는 연준이 올해 말까지 대출 활동 급증을 촉발할 수 있는 불가피한 금리 인하를 연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핀테크 주식의 반등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파이 차트인데요. 여기도 쌍봉 만들고 하락했다가 지금 일자 횡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수렴에 있는 상황 이 3개의 주식을 보니까 전부 다 횡보상태로 가고 있고 이평선 수렴에 있다. 아까 삼성전자 차트 보셨죠.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한 상태에서 성장률이 확인된다면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3개의 기업이 확실히 현재는 이평선 수렴, 횡보, 여기서 성장률이 나올까 그래서 캐시우드가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지점일까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